오늘 미니씨가 작년 4월달에 하려고 했던 메이크업 방송이었는데 이제야 1년 2개월만에 메이크업 방송을 해요 맞아요 옷이요 가운이에요 왜 화장할 때는 옷이 불편하니까 티셔츠 말고 저 가운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저는 가운 입었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다 같이 깔맞춰서 칼라맞춘다고 또 이렇게 또 랩 원피스를 입고 이따가 이제 메이크업을 다 한 뒤에 머리를 하고 옷을 잘 갈아입으려고 옷도 다 가져왔어요 좀 비슷하죠? 이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이거 팬이 주신 건데 그때 상체만 보이니까 일식 주방장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반신까지 좀 비추니까 좀 이쁜 것 같아요 원피스에 화려해 보이시나요? 화장을 안 해도 화려하시니까 지금 민망해 죽겠어요 쌩얼이라서 누구요? 저요? 한민망이에요 나 나 한민이 언니 화상 궁금하다 선크림 바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하기 전에 먼저 이 가발망으로 어머 이거 오징어 외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발망으로 이렇게 머리를 네 가발망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발망을 이제 쓰겠습니다 평상 이렇게 화장할 때 가발망 쓰나 보다 아니요 이게 뭐냐면 오늘은 왜냐면 여진님한테 화장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날이니까 내가 쓴 게 왜 이렇게 웃긴 거야 내가 쓴 게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이렇게 써 가발망 저는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게 파운데이션 스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스틱인데 이거를 눈썹 위에 이렇게 한 번 눈두덩이 이렇게 한 번 어머 눈두덩이도 같은 거였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해드릴게요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눈두덩이한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거울 앞에 놔두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펴 바르세요 아 이거 말고 이걸 안 쓰고? 어 손으로 하세요 밥이 다 됐어요 밥이 중요해요? 메이크업이 중요해요? 손으로? 눈썹 빼고 눈썹도 같이? 뭐요? 아니요 뭐 눈썹은 지금 그리시면 안 되지 하고 파운데이션이 먹잖아요 눈썹을 피해서 눈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니? 아 뭐라 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조명 껐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눈썹을 먼저 그리거든요 화장을 할 때 눈썹을 그리기 전에 이런 뭐야 이런 파운데이션으로 입 주위를 발라놓으면 발색력이 더 좋죠 아 그리고 섀도우도 하기 전에 파운데이션을 깔아 놓으면 발색력이 살짝 더 좋아지거든요 발색 좋게 하려고 발색 좋으라고 꼼꼼히 발라야겠죠 꼼꼼히 바르셔야죠 꼼꼼히 바르셔야죠 리끼리끼라고 아마존에 쳐보시면 나와요 리끼리끼라고 아마존에 쳐보시면 나와요 몰라요 저는 눈가가 항상 밝아가지고 몰라요 문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화질이 굉장히 구리대 본인 핸드폰이 안 좋은 거예요 홈 바꾸세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화질이 너무 좋은데요 응 이렇게 해서 바르셨죠 이제는 눈썹을 그리세요 눈썹을 네 놔두시고 본인한테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눈썹은 어떻게 할머니스러운 눈썹 그 눈썹 약간 갈매기로 그리셔야죠 오늘 같은 메이크업은 일자만요 갈매기로 갈매기 가겠습니다 여러분 끼룩끼룩 난 바꾸는데 바꾸셔도 되고 일단 라인만 갈매기로 네 부산항으로 가볼까요 저는 일단은 이거 뭐야 아이브로우 섀도우를 쓰는데 일단 쓰기가 편하니까 각잡기가 편하거든요 저 같은 이 갈매기는 그래서 각잡기를 편해갖고 이렇게 이걸로 일단 각을 잡은 뒤에 갈게요 갈게요 갈매기 갈게요 갈매기 갈게요 붓으로 쓰고 온다 응 눈썹은 개치로 그냥 할게요 뭐라고요? 개장 체형대로 구구가 맛있는 영양법을 완성하였습니다 답이 다 됐대요 답이 다 됐대요 아 쉐이딩 아이섀도우는 하는 거고 응 오케이 보세요 요렇게 다르죠? 응 부술해야겠네 부술하는 이유는 각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방 지워져요 얘네들은 그래서 일단은 각을 잡아 놓은 뒤에 이렇게 에보니로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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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나왔죠? 갈매기 에보니 펜슬이에요 이건 올리브영에서 산 갈색깔 에보니 펜슬이에요 저는 약간 얼굴이 커서 많이 얼굴이 커서 꼬랑지를 쭉 빼요 여기로 쭉 쭉 이렇게 어머 헉 너무 차 이거 봐봐 어때? 이 완벽한 각도 헉 아 아씨 너무 행복하네 이 머리에 쓴 거는 가발망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좀 두껍지 않아요 음 나름대로 흉내는 냈네 나름대로 흉내는 냈어 볼게요 멘봉하는 짓어 멘봉 전혀 여전히 그렇게 안 하겠죠 어디 솜씨낸거 좀 볼까요? 야 여기 딱 우리 집 외숙모 눈썹같이 일어났네 보장해주세요 이게 우리 전롱동 노탈예산으로 외숙모 눈썹이에요 어 문신 잘못해갖고 어 어떻게 눈썹을 이렇게 무슨 바가지 모양도 아니고 무슨 웨이브를 지게 해 놨어요 눈썹을 갈매자 팍팍 몰라요 산이 이렇게 죄송한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요 아니 무슨 전롱동 노탈예산으로 외숙모 눈썹을 해 놔 가지고 눈썹 왜 웃어 어머 사람 맨 얼굴 보고 웃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이게 그거예요 마스카라 그니까 눈썹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머리 색깔하고 똑같이 갈색깔로 만들어 주는 이 제품이 제일 자연스럽고 색깔 표현이 확실하더라구요 특히 머리 갈색깔로 염색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쓰시죠? 여제님도 여제의 초이스 섀도우입니다 펜메그라스 제품이고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이 색깔이 보면 핑크, 라벤더, 퍼플, 골드 약간 은은한 살구색깔 이거는 자주색깔이고 이건 매트에요 나머지는 다 펄이구요 이거를 사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약간 섀도우를 하면 70, 80년대 디스코풍 느낌 나는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드릴거에요 이거는 펜메그라스 제품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펜메그라스 찍으시면 제품미 정보가 다 나와있어요 나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부터 한번 해볼께요 너무 웃으시니까 혼란스러워 그럼 같이 같은 칼라 하자 오케이 왜 이래 말했는데 채팅창이 아무 말 없는게 뭔가 공감하는 것 같아가지고 찔렸어요 이거 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먼저 이렇게 여기부터 바르는게 아니고 눈두덩이를 먼저 바르네 이렇게 잠깐만요 저희가 바르고 나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두 분 가족인가요? 가족이죠 필만 틀리고 제2의 가족이에요 트랜스 패밀리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이홀을 먼저 이 핑크색깔로 아이홀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제가 여기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아이홀을 최대한으로 잡아주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컬러를 더 입히면 나중에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색깔이 한 세 네 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잘 보여 이렇게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발색을 좋아해서 멀리서 봤는데 잘 보여 다음은 이 버건디 컬러가 있어요 이 버건디 컬러를 아이홀로 더 잡아줄 거예요 아우 너무 섹시하다 이리 와봐 이건 내가 해드릴게요 잘못 칠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보세요 보세요 어때요? 음 더 이게 음영이 깊어 보이죠 보여요 여기 저는 안 칠한 거 버건디 칠한 거 네 이쪽이 안 칠한 거 응 칠한 거 칠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잡았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검은 색깔 펜슬로 쌍꺼풀 라인하고 언더를 그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이 확 달라져요 보세요 아 위에만 위에만 그렸어 위에만 그렸어 다 정의 아니 유튜브도 그렇고 라이브도 그렇고 라이브 봐도 그러시던데 왜 라이트 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시는거지? 아 나한테는 얘기 아니구나 아니 왜냐면 이게 메이크업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울이거든요 거기에 조명이 달라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색깔을 쓰기가 편안하잖아요 보세요 까만색 라이너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메이크업에 찍는 퍼플 퍼플 여제님은 눈이 저보다 눈이 달라갖고 쓰시기 전에 이 검은 색깔 얼반 데케이재품으로 까만색깔이 크리드 이 펄을 살짝 찍어갖고 눈 끝에다가 눈을 만들어 드릴게요 눈을 만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거울 어때요? 나 봐요 나 봐요 오케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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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가 색깔렀네 이제 퍼프 퍼프를 깔아드릴게요 보라색 네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 이거 보고 너무 따라하고 싶었는데 할 줄 몰라 못하고 있었어요 앞쪽에 화면 있으세요 보고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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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거울 아우 예뻐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제 이쪽으로 예스 어때요 색깔 너무 이쁘죠 안바른쪽 바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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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톤 보라색 계열이 잘 어울린다고 너도 보라색이 잘 어울릴지 저 봐봐요 이렇게 느낌 나오죠 덧바를수록 더 진해지는 느낌 더 진해지죠 그럼요 눈만 한거에요 눈만 한거에요 아직 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이라인도 그려야되고 할게 많아요 색깔 뒤집어지죠 안녕하세요 다조연스님 그리고 위에다가 눈썹뼈 라인을 예쁘게 아리갓토 땡큐 저 분 누구지 6282번째 통땡 감사합니다 김 뭐시키고 있니 저랑 아시는 분이신가봐요 그니까 김치 뭐라고 써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여재님 색깔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라데이션을 시켜드리는거에요 무슨말인지 알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거는 함부로 안돼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네 인형처럼 계세요 내가 시키는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내가 하라는대로 하시면 돼요 네 보세요 어때요 그럼 여기 이 핑크가 이제 탁 이렇게 핑크가 이렇게 탁 탁 뜬긴게 아니라 싹 물에 탁 묻히듯이 어때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세요 뭐하시는거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진짜 식단은 화장 다 하고 먹어야죠 식단은 화장 다 하고 먹어야죠 김 영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우 너무 잘라 너무 이쁘다 섀도우 푸른 잉어 같아요 진짜 무슨 푸른 잉어라니야 어 이럴 땐 진짜 너무 좋은 음악 들어야 돼요 프린스의 퍼플레인을 들으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아 아이라인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아이라인 꼬리 살짝 오면 알아서 착착착 하세요 아이라인 제가 뭐라고 안할게요 돈 푸쉬유 할께요 돈 푸쉬유 할께요 돈 푸쉬유 할께요 돈 푸쉬유 할께요 어우 감사합니다 김치 나 아는 분이에요 여재님하고 아는 분이에요 아무튼 어 제 나이 어떻게 뻘어 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원님 왜 나이 몇 세라 그랬는데 어 서울들 어머 어 찍으시지 써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라이너 제품도 펜 매그라스 제품입니다 저는 위로 올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이라인 조르지오 알마니 제품 파운데이션 쓰고 4.5번 써요 조르지오 알마니 그걸로 이제 얼굴을 손과 여기 볼과 이렇게 이마와 턱과 이렇게 저는 비비에 한미님께 선물 준거 어 맞아요 같은거에요 이루지오 알마니 저는 섞었어요 어 네 이렇게 해야지 내 피부에 딱 맞더라 이거 펀디션 너무 좋죠 알마니 저는 또 라이트를 켜겠습니다 아 손으로 발라요 네 전 손으로 발라요 난 이게 묻히긴게 너무 싫텐데 음 근데 몰라요 이거 쓴 다음에 저 이제 기구를 쓰거든요 기구라고 하니까 아 도구 도구 도구라고요 네 도구를 쓰죠 도구나 기구나 어 기구 너무 옛스럽네요 죄송합니다 기구 자 이제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음영을 주는 시간이에요 너무 다들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치지 11시 반이네 벌써 컨투어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컨투어링 제품은 거의 전 맥을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컨투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맥 왜 아아악 아아악 아프리카 아프리카 제겹 나왔어 미스트를 쓰는데 아주 이거 싸고 좋아요 이 미스트 쓰고 있어 이거 알아요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저는 항상 컨투어링 할 때 붓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해요 그렇지 어 하 하 가 하 하 근데 이거는 나 평상시엔 얼굴에는 한번도 안뿌려 봤어요 여기 화장할때만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쪽 한거 봐봐 보고 해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펴받는게 아니라 얘만 펴주는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비비듯이 이 라인 얼굴 이제 쉐입 라인만 만들어지는거지 진짜 진하게 잘 안보여 어떻게 내가 돌려서 양이 언니 기다려봐마 대성현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정만 제 여러분들이 이런 메이크업을 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런 메이크업을 보시고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 가끔씩 하잖아요 대리만족 느끼라고 왜냐면 맞잖아 근데 시간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 터치를 해가지고 해주면 얼굴이 진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훨씬 더 예뻐보이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비비세요 약간 이게 드라이 하다 싶으면 착착착 뿌려받고 나중에 유튜브에도 처음부터 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라이터 갑니다 보면서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푸시푸시푸시 오늘 집 나간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하이라이터가 어디 건가요? 맥입니다 맥이요 컨투어와 하이라이터 제품은 다 맥 쓰고 있어요 섀도우는 펜 맥그라스 파운데이션은 조르조 알마니 아이라이너는 펜 맥그라스 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는 가발망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하이라이터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다 화장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야 시간이 지나도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그래서 오래가 오래가요 나는 이렇게 만약에 하면 아침까지도 가요 그 더운 데서 땀 흘리고 막 흔들어 제끼고 있어도 세상에 얼굴이 안 변하잖아 어 똑같잖아 저기 인스타 올라온 거 보면은 아까 라리르 님이 여기 할머니님이랑 같이 찍은 거 있거든 아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걸 한 번 더 물에 가서 어떻게 되고 왜냐면 원래는 하나는 하이라이터용 하나는 컨투어용인데 여제님이 없으시니까 이거 한번 물에 한번 착착 뺀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다시 쓸게요 봐봐 봐봐 이쪽으로 예스 코 좀 보자 요콜 날짜로 보여주셔야죠 예스 계획인 언니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그니까 이런 메이크업은 외출 나가기 시기 한 두 시간 전부터 화장을 해야죠 투자를 한 만큼 예뻐진다 저는 맥에서 쓰는 이게 뭐야 스튜디오 픽스 리프레싱 파우더고요 미디움 플러스 컬러를 쓰고 있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저는 이제 뭘로 아십니까 저는 그냥 퍼포먼스 파우더 잘 안 써요 아 그래요 매트해져가지고 이건 매트해지는 메이크업인데 이건 아 그래요 그럼 나 조금 제가 해드릴게요 그걸 찍으시면 또 안 되죠 없으시다고 난 또 있으신 줄 알았잖아요 절대로 아 이거 매트하긴 해요 절대로 아니 절대로 이거를 이거를 아까 컨투어링을 다 하는 피부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찍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수정 메이크업 하시더라도 찍으셔야죠 나 지금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이런 메이크업에서는 얼굴을 매트하게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기름이 안 올라오죠 아시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다 갈아입해 드릴게요 네 보세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저거 화면까지 훨씬 다르잖아요 엄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저 얘네 엄마 아니에요 저 얘네 엄마 아니에요 저 얘네 엄마 아니에요 그 엄마가 아닌 효도 메이크업이다 난리가 났어 효도 메이크업이지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야 진짜 보자 저희가 파우더 때렸고요 선생님 선생님 쉐딩은 제가 후딱딱딱 해드릴게요 일어날게요 컨투어 핸드 쉐딩을 왜 하냐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나오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얼굴 선도 사라져 선도 나오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여자들은 요즘에 이런 화장품을 화장을 많이 안 해갖고 얼굴이 화장을 찍으면 넙대대해 보고 윗밑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굴 넙대대하고 윗밑에다 보여서 성형외과 가서 지방 빼려고 그러고 살 빼는 조각투자 용역투자 마질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쉐딩 하나만 사서 써봐 봐 그러면 얼굴이 진짜 작아져 그거를 모르고 나 얼굴 못생겼어 이러면 뭐 할 거예요 컬 보세요 어때요 예쁘죠 아직 한 거 아니에요 저도 하고 나서 같이 해 드릴게요 양파망은 좀 이따 완성되고 떡볶이 납니다 왜 저도 메이크업하는 거 궁금해서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뭐냐 저희가 이렇게 쉐딩을 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쉐도우부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데를 밋밋하게 하면 얼굴이 지워진 얼굴 느낌이 나니까 그냥 확 선명하게 아주 섹시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재님이 초이스하신 쉐도우와 어울리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장님 결정 여재 교육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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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혹시 광대를 세운다는 말 광대 지금 서있잖아 아우 요즘에는 하이라이트로 광대를 세우는 게 유행이에요 카메라 주세요 이쪽으로 그냥 가 됐다 봐봐 가서 가까이 가서 보여 드 Veterans 보여 드려 봐봐 가 옆으로 옆으로 광대가 확 살잖아 뭔가가 나이가 먹을 수록 광대를 무조건 어어 광대를 무조건 살려야 돼 언니 왜냐면 얼굴은 처지잖아. 근데 광대가 서 있으면 얼굴이 덜 처져 보여. 항상 광대를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하게 옛날에 수술해서 광대를 깎은 거잖아. 그러니까 늙어 보이는 거야. 나이가 먹을수록. 오이지가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광대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세우는 것 조치가 얼굴이 뭔가 리프팅이 돼 보이는 거지. 리프팅. 너무 후회해. 저는 광대 넣었어요. 잘 넣었죠. 내가 말한 건 45도 광대 말하는 거야. 아우 그거 아까워. 깎았다는 거를. 너무 많이 나가서 깎았잖아. 조금만 깎았어도 좋았을 텐데. 봐봐. 여러분. 어때? 섰어? 방금 쓴 하이라이터는 팬티 뷰티라고 리안나가 하는 리안나가 홍보대사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리안나가 하는 하이라이터예요. 팬티 뷰티. 팬티 뷰티 제품을 쓰고 있고요. 물론 돈 주고 샀고요. 맨 앞에 이제 아이코너를 찍을 건데 그것 또한 역시 팬티 뷰티의 이런 글리터 섀도우인데 이거를 여제님 앞에 찍어드릴 거예요. 역시 팬티 뷰티라고 리안나가 하는 그 제품이에요. 네. 눈 까보세요. 눈 앞꼬리에. 눈 앞꼬리에. 눈 앞꼬리에. 예스. 봐봐요. 어때요? 훨씬 낫죠? 이렇게. 코너를 눈 앞트임을 해주는 겁니다. 눈썹 드릴까요? 아 저 안 붙일래요. 눈썹은 어떻게? 센걸로 자연스러운 거라요. 뭐 업투유.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은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제 눈썹으로 마스카라 올리겠습니다. 입술 기다려. 입술은 일단 마스카라 하고 나서 제가 할게요. 이거를 하는 다음에 약간 떡이 된 메이블린 버비 쓰겠어요. 각자 이게 맞는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저한테는 메이블린 딱 맞아요. 그리고 이미 마스카라 기본 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눈썹이 더 확실하게 올라가 보이죠. 안 써도 되네. 난 원래 안 쓰는데 아까부터 써봤는데 굳이 안 빠졌냐. 옛날에도 안 썼니? 안 썼지. 마린이 안녕. 5, 6, 7, 4, 8, 5, 6, 9, 7, 7, 7, 5, 3, 5, 6, 8, 7, 9, 11, 10, 9, 9, 10, 9, 10, 11, 10, 10, 9, 11, 10, 10, 11, 14, 9, 10, 11, 12, 20, 11, 12, 11, 11, off, 12, 13, 11, 11, 11, сюжet, 10, 12, 12, 11, 12, 12,20. 이거를 뿌리는 순간 피부에 있는 메이크업은 그대로 착 떨어지질 않고 아침 10시가 돼도 그대로 되어입니다 얼반 데이케이 세팅 스프레이 미스트가 아니고 픽서 최고 머리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드라이 샴푸 뿌릴게요 이게 뭐냐면 드라이 샴푸에요 머리에 기름을 다 말라주게 해요 머리를 감은 것처럼 비벼요 근데 일트로 한번 감아야 되지 않아 머리는? 아니 뭐 나는 기름이 너무 잘 껴갖고 근데 약간 뽀얗게 보이면 머리카락까지 더 예뻐 보인다 원래 머리하고 그 다음날 더 예뻐 여러분 이거는 다이렉트기 예스트뷰티의 다이렉트기 한 5,6만원 해요 갑니다 전 전체를 찝을 거예요 요즘에 다이렉트가 좋아요 왜냐면 머리숱이 많아 보이더라고 내가 머리숱이 약간 약하잖아 언니 알지 머리카락이 얇잖아 자 방자 바꿔서 이제 회원 연출방송으로 바꿔 볼게요 알겠습니다 닌닌님 다시 보기로도 보시면 돼요 머리카락이 얇고 소시반이 없으신 여자분들은 다이렉트기 완전 추천합니다 머리를 묶더라도 머릿속을 살짝 더 찝어주면 볼륨이 더 살아보이는 거 아시죠? 인생 뭐 있어요? 지르는 거지 손톱이야 그냥 에르메스 오렌지 칼날 했더니 이걸로 해줬어 얘는 2주전에 손톱도 바꿔야 되는데 아 요즘 너무 몸이 힘들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오늘 화장 머리까지 하고 이제 먹어야죠 오늘 화장 머리까지 하고 이제 먹어야죠 여기 없어 나니까 완전 그거 같다 비혼사 나온 드라마 뭐지 그거 그냥 거기 남은 옆에 서있던 녀석